람디! 저는 간호조무사에요.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. 글쎄 제가 원장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문에다 노크를 하고 나왔어요. 원장님이랑 빵 터지고 박노크란 별명까지 생겼는데 지금도 민망하네요. 이거 저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영님. 나갈 때 노크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요. 꼭 이러고 사진 아시죠? 너무 귀여운데요? 꼭 이러고 사진 아시죠?